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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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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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팀 네모네모 모집합니다 후단장 옆에 좀 찍어봐봐 한번 까보겠습니다 누구죠? 솔이한테 백현 솔지 9오빠 궁금능한건 까볼게요 하나씩 까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술지 최종공개 까세요 오우 잘 보인다 아 뭐야 잠깐 다 컸거야 아 아 어? 여기는 하나 셀카에 있어 하나 셀카요 저 이거 챙겨왔는데 안 켜진 황당 안녕하세요 여기가 노래방입니다 여기 왜 이렇게 생겼냐 어 뭐야 뭐야 이상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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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? 생일축하니라 다시마시마시마시마시 다시마시마시마시마시마시마시마 바삭바삭 손을 가리고 와야할거같아 손 찼어 뭐야? 뭐였어? 자아 생일축하 합니다 사랑하는 명민 생일축하 합니다 뭐야? 안보겠네 좀 가까이 와봐 오!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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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앉아 너가 들어야지 케이크를? 들어와 들어와 빨리 내가 가져올까? 이거? 어 야 기다려 봐 감성자 봐봐 이걸 썸네이로 써야겠다 와 나 지금 개가생겼어 자 출발 보겠습니다 야 좀 더 이렇게 해봐 오 잘생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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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민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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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민업